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 우정협입니다. 오늘은 세종연구소 최윤정 박사님을 모시고 한국과 인도 파트너십 도약을 위한 신남방정책의 발전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정부는 인도와 아세안으로까지 대외정책의 외연을 넓히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신남방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기존의 4강 외교는 보다 주체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교 다변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등과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인도, 아세안 등 남방국가와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중 무역 갈등으로 대표되는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영내의 중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G2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경제 외교 전략의 전환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남방정책의 파트너 국가 인도와 아세안이죠. 협력의 원칙은 세 가지 피해인데요. 첫 번째로 People, 사람이죠.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고 Prosperity, 호해적인 경제협력을 통해서 상생 번영한다는 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People, 안보협력을 통해서 평화적인 공동체를 구현한다라는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에는 하나를 더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미래의 어떤 도전에 가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Future라는 새로운 원칙을 추가해서 네 가지 협력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파트너 국가들과는 북핵 문제와 같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무역, 투자, 인프라, 방사협력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발굴하고 그리고 같이 번영을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대상 국가로서 아세안 10개국과 인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시는 중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그리고 중국의 영내 영향력 강화 이런 것들을 비롯한 G2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인도가 G2 리스크에 대응할 만한 나라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흔히 인도를 제2의 중국이다라고 말을 하고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입장에서 인도는 중국을 보완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가 4강을 넘어서는 새로운 파트너 국가를 찾는다고 하면 인도가 그 1순위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지금 미국에 이어서 경제력, 군사력 증명의 세계 2위 국가인데요. 인도를 보면 경제력 6위, 군사력 4위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 이후에 GDP, 국내 경제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연간 7%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추세대로 간다고 하면 2026년경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외교가 4강 중심의 외교, 그리고 인도가 우리와는 직접적인 안보 연관성이 적다 보니까 관심이 적었던 게 사실인데요. 인도의 중요성을 우리나라와 연관지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신남방 정책에서 인도와의 협력 원칙 3P 플러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원칙에 입각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인도는 중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죠. 인구 13억 1,6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인구의 평균 연령이 28세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생산 가능 인구가 무려 64%나 되니까요. 생산의 기지, 소비의 기지로서 굉장히 유명한 국가가 인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고대사, 불교, 그리고 식민지 경험 이런 측면에서 역사적인 유대감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생 번영인데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도 정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경제정책의 모토로 Make in India, 인도에서 만들라 라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인도는 이것을 통해서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 기지로 거듭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위기에 처해 있는 중국과의 분업체제를 보완할 수 있고 또 인도에서는 우리와 협력함으로써 제조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윈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협력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인도가 중국과 달리 시장 경제 국가이고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라는 체제의 안정성도 굉장히 큰 매력입니다. 한 가지 더 있죠. 인도의 유일한 협력 원칙 미래인데요. 인도가 영의 개념을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지금 컴퓨터의 논리의 근간이 되고 있는 기습법을 개발한 수학의 강국일 뿐만이 아니고 우주공학 이런 기초과학 기술에서도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013년에 세계에서 최소 비용으로 최단 기간 동안에 화상탐사선 망갈리안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이런 부분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 분야가 또 우리가 약한 부분이기도 해서 양국 간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인도 사이의 협력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이제 인도와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신남방 정책의 중심, 정책 중 하나인데 이러한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인도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인도와 우리나라는 2009년에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10년에 전략적 동반자, 그 다음에 2015년에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에 있어서 2011년에 200억 불 무역 규모를 달성했는데 7년째 제자리 걸음이고요. 투자액 31억 불, 물론 인도 기준이지만 31억 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안보 전략에서 인도는 그렇게 중요한 나라로 우리가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쉬운 상황에서 작년 7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성회담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신남방 정책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는 신동방 정책, 액티스트 팔레스가 있는데 그 신동방 정책, 양 정책 간의 접점에 근간해서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할지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공동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인도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의 대외 정책에서 인도를 파트너 국가라고 명시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더더군다나 사강 수준으로 관계를 격상시킨다고 하니 매우 기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략적 관계라고 2010년 이후에 무려 9년 동안 이야기하고 있으나 양국 간의 실질적인 전략이 좀 부재했고 협력 수준도 좀 미미했고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진정한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보자는 기대감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하는 것은 진짜 전략적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인도와 우리나라 양 국가만의 협력이 아니고 이 지역의 안보 이슈를 같이 아우르는 예를 들자면 인도가 적극적으로 지금 가담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같은 지역의 이슈에도 같이 공조를 하고 경제뿐만이 아니고 안보, 외교, 과학기술 협력 이렇게 폭넓은 분야에서 같이 협력을 확대하자라는 제안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모멘텀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 신남방 정책을 계기로 인도와 진정한 특별 전략적 파트너식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전과 달리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신남방 정책의 협력 원칙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도도 매우 공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 입장에서 뭔가 협력의 제안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포괄해서 제 보고서에는 담았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간단히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협력의 원칙으로는요. 우리가 3P 플러스라는 협력 원칙을 발표했고 여기에서 인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 협력의 원칙에 굉장히 충실한 협력을 추진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신남방 정책에서 번영, 경제인데요. 이 번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출과 투자를 가지고는 전략적 관계를 제대로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인도의 중요성을 박사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 안보협력, 미래과학기술까지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3P 플러스에 기반해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4강을 넘어서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들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협력을 할 때 실천하는 차원에서는 상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남방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 정책이 과연 인도의 입장에서는 인도의 어떤 미래 발전을 위한 비전, 인도의 니즈 이런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어떤 식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킬지는 인도의 입장을 같이 충분히 들어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인도 측의 적절한 파트너를 찾아서 협력을 할 수 있는 기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작년 8월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신남방정책 추진을 위해서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인도의 이 비슷한 것을 만드는 것을 제안해 볼 수 있는데요. 인도의 국가개조위원회죠. 총리직속에 있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그 기구 안에 신남방정책에 상응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상시직속기구 같은 제도를 같이 만드는 것을 제안하고 인도와 우리가 함께 이번에 이 모멘텀을 살려서 같이 협력을 좀 더 확실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재를 만들 수 있도록 제안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오늘 최윤정 박사님과 이야기 나눈 영상 브리핑의 내용은 세종연구소 웹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세종정책브리핑 신남방정책과 한인도특별전략적 파트너십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